안녕하십니까? 쉬운과학 쫄지마. 이번 시간에는 18시원의 구사일생으로 기억하는 일정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즉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 질량 B, 즉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1대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18시원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구사일생은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 9, 4, 1, 4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자는 수소와 산소이고요.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고요. 언제나 두 개, 한 개로 반응 결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통 문제에서 상대적인 질량을 제시해 주는데요. 수소의 경우에는 상대적 질량이 1이고 산소의 경우에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의 상대적 질량이 1인데 두 개가 있으니 질량은 2가 되겠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상대적 질량이 16인데 한 개가 있으니 16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정수비로 1대 8의 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분, 비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 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비 라고 하는 것은 부피비 라는 것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리와 산소 반응 9,4,1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은 9,4,1, 4대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리와 산소가 만나는 반응은 보통 그래프나 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의 절점은 y축이 산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화구리로 되어 있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산소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4대1로 적으면 되지만 y축이 산화구리로 되어 있을 때는요. 아래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구리가 4일 때 산화구리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은 보존되니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되니 구리와 산소는 4대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고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실험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로 주어지는 경우에도요.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표와 마찬가지로 구리의 질량과 산화구리의 질량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소, 산소가 만나 수증기 또는 물이 되는 반응을 통해 1단원 화학 반응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변화는 성질이 변화니 무슨 변화가 될까요?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학 변화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수소는 H로 표시를 하고요. 산소는 O로 표시하고 물은 수소 2개, 산소 1개, H2O로 표시하겠죠. 자, 그리고 수소나 산소는 기체인데 기체인 경우에는 설명에 있는 것처럼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이니 O2라고 표시를 해 주고요. 세 번째로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죠?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숫자를 맞추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숫자를 계산해 준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이야기해 주죠. 개수를 맞춰주면요. 2, 1, 2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모형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는데요. 두 칸, 한 칸, 그리고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입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부피비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1단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다면요. 자, 조금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8시원의 수소와 산소는 1대 8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량은 보존이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화학 반응 전에 1g과 8g이 반응하였다면 화학 반응 후에는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 9g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체인 경우에는 개수비가 부피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응식에서 개수라고 하는 건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반응에서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흡열 반응, 받을 반응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암기하는 방법은요.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경우,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운 여름에 물을 마실 때 18시원의 라고 기억해 주시면 1대 8의 비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구리하고 산소는 표나 그래프로 주어지는데 9, 4, 1, 구리는 4대 1의 질량비로 일정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수증기가 되는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 변화, 화학 반응식,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개수, 분자, 입자, 부피비,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